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현석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광수군의 지목으로 아이스버켓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의미에서 하게 되는 릴레이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영광이고 기분 좋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 아무쪼록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루게릭 뿐만 아니라 희귀병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릴레이를 통해서 잠시나마 힘이 되고 응원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배우 이동우 그리고 배우 박신혜 마지막으로 배우 박민우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어우 죄송합니다.